자 지금 제1회 우리 이지민 자매님의 간호사시험 합격을 축하합니다 시작! 합격 축하합니다 합격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시민의 합격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우리 고난과 역행이 심했어 너무 심했어? 첫번째 고난이 고난은 나중에 다음은 카팅 카팅 오늘 말아있지 지금 사는척하면 돼 살짝 대고만 있어 찍어주세요 박수 다음은 지민 자매의 한말씀 너무 행복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동안 키워주신 어머님의 한말씀 감사합니다 아주 경제적으로 돈을 많이 내주신 우리 아버님의 한말씀 좋은데 아무것도 없어요 저절로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팀원 자매 잘 받겠습니다 저절로 됐어요 축하합니다 박수 끝 끝 끝